Are you flying to Portland next week? 너 다음주에 포틀랜드로 가니?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뭐 우리 지난 시간에 언급이 한 번 됐던 것 같은데 그 항공편에 관련된 질문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냐 포틀랜드로 지금 next week에 가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초이스 가봤더니 가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티켓을 굿딜 했대요. 아니겠죠? B. It wasn't my first time there. 첫 번째가 아니었다. No. C. I'm driving a rental car instead. 자 그럼 뭐예요? 지금 렌털카를 대신에 드라이빙 한다. 그러니까 플라잉 하지 않고 드라이브 해서 간다. 이런 말이니까 답은 C번 가능하겠죠. OK?